3개 안 누른다 나 지금 나 진짜 손을 살짝 올리고 있는 거야 후회, 옳지? 내려가, 어찌 내려가잖아 야! 하고 있어요! 빨리 빼봐 빼줘 아.. 아 아파 아 아파 원, 투, 쓰리, 포, 파이, 쓰리, 세이, 넷 아니지? 이렇게 돌려야지 다시 해봐 예를 들어 수능이죠 수능 연습을 진짜 백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안 되지? 아웃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네네들이 자극을 받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한테 몇 번 얘기 안 해? 애들 다 알잖아 어? 몇 번 얘기 안 해? 한국의 연습생 정도는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와 나도 생긴 것도 좀 생기고 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춤도 어느 정도 잘 치는데 나도 가수나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꿈을 꾸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 번 더 안 돼 저의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표님이 왜 이 친구는 연습생으로 영입했는지 이유는 정확해요 朝何も食べない昼サラダちょっと食べて夜食べないみたいな生活をしてて多分1日に300キロカロリーぐらいしかとってなかった時本当本当に力がじゃなくて貧血は起こすしいや本当に死ぬかと思いましたねいや本当に死を覚悟しました 俺はあんじょうの時間を冷たいよ そして私は全部で1kgを減らない 私は真っ白く切る 私より把めてない 本当に少しそう 何度も飲み込んでない これは本当に40分 本当に50分 本当に渋慌だ 僕たちも40分も飲んでて すごく那い! うん! うん! Since June, October, June 2nd 하루 이제 2일 정도 오시화에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거 시간은 없지 못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신세계 1, 2, 3, 4 24시간은 안 남았는데 계속 맞췄던 거 또 맞추고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네 언니 네 언니 어디야? 지금 진짜 몸이 아파서 응 무리하지 말고 대표님한테 나시죠 아니 아니 무리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이따 봐 오늘은 계속 몸이 안 돼요 9시 정도 출근해야 되는 시간 그 뭐지 몸이 안 좋으니까 회사 안 가는 생각이 없고 그것도 아무튼 연습이에요 네 앞으로 음말평가 점수 통해서 내년에 각 파트 1위를 한 사람을 데뷔조 선정하겠다고 했잖아 보컬, 랩, 댄스, 이미지 명석 테스트할게 지금 일은 제가 이외에서 연습생들은 레벨이 높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 제가 원래는 중학생 때부터 짐을 배우고 있었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다. 그 친구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천년 때부터 짐을 시작하고 남자들은 말해 저는 요즘 진짜 자신감이 없고 뭔가 나이따다. 지금 무대에 올라와서 내가 이 티켓을 딱 표로 사서 공연 관객의 입장에서 봤는데 나 이런 공연이면 환불할 거야. 그리고 헤나! 그리고 고음이 너무 귀에 거슬려. 너무 아파. 귀가 너무 아파. 못 듣겠어. 춤! 나 같으면 이거 대비 안 시켜. 나가라 그래. 나가버려. 미조. 난 내가 느끼기에 너 목소리 톤 되게 매일 애교했거든? 목소리 있는데 발음 좋았어. 근데 느낌이 없었어. 발음에 신경 쓴다고 느낌을 못 찾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내가 듣기에 힘들어. 우리 댄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 세미 やってもやっても なんか 부족してて よく分かんないですね.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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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